여기가 고추장판 녀석들이 있는 곳인가? 생각보다 의리의리하군 규모가 만만치 않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곱하기 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봤을 때 최소 천명은 되어 보이는구만 천 대 일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형님! 형님! 어? 제가 형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흑곰 너가 여기 있으면 안돼 넌 가족이 있는 몸이잖아 가서 가족들을 지켜 아니요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곁에 남아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녀석, 역시 내 오른팔 닦군 이제 몸도 풀었으니 이제 고추장판 녀석들에 보내주러 가볼까? 가취하 고추장으로 김치를 닦아주지 녀석들 십대 일로 싸우는 게 어딨어? 내 피가 닳고 있잖아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그래 가자 김치 싸래 이 찰진 손만 오랜만이군 이렇게 형님하고 싸워보는게 정말 몇년만인지 이 녀석 뭐지? 왜이렇게 거대해? 어떻게든 적상을 상대하는 것 같구만 형님 저 녀석들이 이 귀중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로써 나는 원딜러가 되었군 더이상 주먹을 쓰지 않고 화살로도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해졌어 그렇습니다 형님 저 왼쪽에 아직 수십 명이 남아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래요 저 바로 앞에 빅맘이 있으니 형님께서 저 빅맘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뒤에 저 녀석들을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힘들텐데? 아니요 형님 저 여기서 일한지 지금 10년 다 되갑니다 흑곰 괜찮겠어?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잘 부탁합니다 흑곰 그래 그를 잊어선 안 돼 저 빅맘 엄마 저 아줌마야 감히 여기까지 오다리 얘들아 해치워버려 저 녀석은 우리 나를 괴롭힌 그 녀석이잖아 가만 안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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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아 너만 넘 아껀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어 가볍군 핫 찹 파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시끄러워 어? 어? 녀석이 이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늘한 감각이군 좋았어 빅맘 여기까지 찾아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배짝아 문두둑하군 일단 원딜로 선방 가도록 하지 간다 직원 직원 샷 직원 샷 직원 샷 직원 샷 직원 샷 단단하잖아 그 정도 솜씨로 나의 집을 찾아오다니 배짝이나 두둑하군 역시 아프군 아퍼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아악 드디어 모든게 끝났어 고주.. 고추장파 녀석들도 모두 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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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왔다 여기가 고추장파에 라제트가 맞을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흠 크흠 크흠 시체? 어.. 엄마는 어디있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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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칼이잖아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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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아? 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고집부려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칠 줄은 몰랐어 유루야 아니야 항상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좋은 엄마가 아닌것 같아 이제 딸 말대로 우리도 평범하게 살자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거 알지? 엄마.. 지금까지 날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새로운 보스는 흑곰이다 알겠지? 모두 박수! 흑링년! 보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흑장미파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엄마는 저직생활에서 손을 씻었고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 밥 됐어? 나 회사가야 하는데 알았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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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먹어 회사 가야지 여보 이거 근데 라면숲프만 넣고 끓인 거 아니야? 뭐? 오 두벅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그런 말실수를 에이 여보 장난이에요 아 어 그렇지 오래오래오래 오래오래 학교 가는데 오래오래오래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단청치 못하게 내가 문신 안보이게 옷으로 가리 갈아입고 다니겠지 애들 무서워한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저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요리야 가방 챙겨와야지 아이 이미 챙겼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다녀올게요 요리야 리아야 학교에 주심히 갔다와 네 엄마 우리 엄마는 예전보다 더 강한 저의 엄마라 되었습니다 어 여기가 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